경기 2대의 우리 모교사역자 우리 조장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직분 앞에 또 예수의 생명 앞에 저와 본론 인생을 사는 영적 본질을 붙잡는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극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며 나라와 교회와 이삼세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른된 인생으로 부른바다 싸우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명권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은 전도운동의 축복자입니다 고린도 우사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고 크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저봐 여러분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의 절대자랑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가 계시고 크리스도가 삶으로 크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직 크리스도만 나타나고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생명 살리는 강한 축복의 증인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운동을 하는 바로 주역으로 하나님이 서미스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고 서미스로 불러줬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 없는 걸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서 뭐하겠다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지우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한이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겐 날마다 하나님의 기한 자녀로서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참된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 같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내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겠죠 구원 속에서 정말 감사가 들려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응답되어질 것들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현재와 또 미래도 완벽하게 영원까지 그 응답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크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모든 일과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하게 되어주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보이시고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바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참된 응답 우리가 여기서도 말하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 참된 능력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배경 하늘 보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조제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청구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들을 내 능력이 아니라 참된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어떤 빚밥과 어떤 환란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누림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오지 성령에 충만한 오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다시 한번 근원적인 감사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참된 감사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에 또 뭘 하기를 원하시냐 골로세서 4장 12절에 보면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전도자여 전도 지역으로 서밋을 하는 게 불러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이 전도운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237과 우리 교회와 빈 곳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감싸고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생명까지도 내어 바치면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용납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이 영적인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온니스를 이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사망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배리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문제와 사건들 속에 보여지는 거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본질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내 안에 나의 틀이 너무나도 많이잖아요 그 눈으로 그 틀로 지역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동력자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마음대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이런 나의 틀에 나의 어떻게 보면 올해의 묵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 속에 나의 종교 나의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걸 가지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시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왜 너희는 한몸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크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인하여 한몸으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몸 받아서 뭐하고 현장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사함으로 본면하고 가르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 무엇을 하던지 말을 하던지 일을 하던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던지 무슨 말을 하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를 힘입어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운동에 하나님 불러주셨어 하니 다시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성기며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의 마음으로 문제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일심전심 지속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평강의 마음 그러면서 늘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주신 거 감사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행하실 것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던지 무슨 말을 하던지 예수 그리스도만 정교하게 되어주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훈련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자를 보면 영세전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 영세전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 이 시간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구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과 만나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구원 받기로 예비된 영혼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며 더욱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군을 위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장이 어떤 현장이 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 창세기 6장의 물질과 성물질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11장 중심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 한마디로 사랑을 뿌려놓은 이 흑안 문화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복음의 문화로 바꿔야 되고 또 이 안에 병든 자 치유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 우상과 점술과 마술과 이런 문화 우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 속에서 병들어 있고 아파 있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주셔서 뭐하라고 치유해라 살려라 이걸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모이게 한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날마다 가져야 될 것 우리에게 모인 이유가 이거라면 우리가 이 모였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 어떤 눈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지역과 구역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계속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곳을 만나러 가는 현장 아 하나님 나에게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신 이유 내 마음에 들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정말 가기 싫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된 그 구원의 눈으로 보고 가서 현장에 흑암을 꼽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만나러 가는 그것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제자 이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누구인지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속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래서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 그래서 지역에 보면 정말 이렇게 복음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또 지역에 자기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재생산의 그런 역사를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나의 눈이 아니라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눈으로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모든 현장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눈을 주셨다면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그 현장에 흑암을 꽂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영적인 힘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모인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올바른 고백이 시작돼야 됩니다 올바른 고백 어떤 고백이냐 세상 살리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우르도 안 되어지고 힘써도 안 되어지요 세상을 살리는 그 힘은 오직 어떤 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고백하는 바로 13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고백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선지다다 사람들은 또 엘리아라고 한다 세례 요한이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이 고백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하는 올바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세상 살리는 고백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에 부른받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복음에 그리스도에 묵상하시고 각인되어지고 내 심령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 나의 모든 감각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체질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직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예수 크리스도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오직 크리스도만 결론 냈다는 거죠 크리스도 안에서 크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한다 나는 폐떼를 향하여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크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오직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참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걸 주시기를 원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확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올바른 확인이 무엇이냐 어떤 확인이냐 마태복음 28장 보면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확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살리는 이 전도를 열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위를 사용하시고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먹더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버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언약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이 축복 다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뭐하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라 이게 바로 전도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이 전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 축복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또 11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실적인 것들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전도의 축복 이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서 하시던 게 바로 뭘 주셨냐 미션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미션을 주셨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개인에게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미션을 수행하셔서 성취하고 체험하는 그 증인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고백 전도운동 속에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배경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도 속에서 생명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냐 올바른 변화 올바른 변화를 전도운동 속에 주셨습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능력 올바른 변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세상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사단의 문화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지만 세상 살리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 현장에 능력이 임하여서 15개의 나라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흩어지면서 복음이 손포되어지고 세상에 살릴 그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9절에서부터 보면 스테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세계 복음화 속에 세상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임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응답과 은혜가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가는 현장마다 또 그곳에서 복음을 손포되어지고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로마서 16장에 보면 19절에 20절에 사탄이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무릎 꿇게 하신다고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조제의 세력을 꼽고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절대 목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의 무궁토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도록 이게 아니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 메시지에 은혜를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또 강단을 통하여서 또 보문 메시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이 복음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져서 현장에 복음 하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에 참된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메신저 입니다 현장에 살릴 메신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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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받았습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들이 파라와 로카 현장인 파라 현장에서 흩어지면서 확산되어지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여 주셨다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인도받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냥의 인도 속에서 바로 말씀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운동 속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쓰임받는 그 축복의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운동의 제자입니다 전도운동의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심으로 택하여 주시고 성냥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냥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나약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기도 속에 그 할 때 하나님은 성냥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기도? 정시 기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안 좋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속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정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눈과가 기도할 때 바울이 금식하며 정시 또 기도할 때 가는 것마다 사자의 입을 막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고아여서 있는 거고 또 현장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24시 기도 이 24시 기도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들려지는 것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하였고 사무엘은 기도를 신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날마다 기도 속에 거하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무시로 정시로 깨어 기도하는 이 축복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기도 속에 우리가 거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거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시의 기도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능력 히스기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랍의 군대를 물리쳐주시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감사해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강구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눈을 여시냐 영적인 영적인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받느냐 성냥이 침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그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그러면서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갈라데앙 2장 20절에 그 고백 오직 예수 내 의 나 내 생각 내 거 아닙니다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붙잡을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리퍼서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에 언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에게 현장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2, 3, 7과 이 교회 현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 속에 그어왔다면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포 어떤 확증할 거냐 하나님 나는 지역을 살리는 자입니다 나는 살리는 자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자고 하나님 나는 또 뭘 살리는 자냐 하나님 나는 교회를 살리는 자요 후대를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당헌당을 위하여서 우리가 1인1계좌 이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지어가네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세계보금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즉복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 전도운동 속에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후대와 또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어비 세계를 살리는 2, 3, 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이 축복이 되기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또 이 다민족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 이대교구에는 다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살지만 김포와 부천과 인천 이쪽 지역에는요 다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다민족들이 또 이곳에 있어서 복원을 받고 또 나간다면 그 나라에 자기의 나라에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에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닌 사람들 그냥 보지 마시고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교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혼들 다민족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에 감사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죽없어서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지역 헌금이 없어졌잖아요 지역 헌금이 드리지 않은데 그래도 부득불 이렇게 지역 헌금을 구역 예배 헌금을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구역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뭘로 돌렸냐 하나님 앞에 어차피 구역 예배 또 이렇게 드리는 거 구역 예배가 아니라 1인 1 우리가 본당 헌당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걸 교구의 이름으로 날마다 조금씩 과부의 두 랩던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역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퍼스트 모버 이 운동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 우리 사역자 우리 조장님 여러분들 우리 구역 모든 이렇게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새 은혜 하나님께서 부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금의 경제 하나님이 세계보금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려 하나님 이마게 하여 주 없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경기 이대교구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증신과 마음과 기도와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주고 있고 또 훈련되어지고 다락방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부른받은 전도운동의 여러분들은 썸이십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일심저심 지속 놓치지 않냐고 속지 않냐고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임받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운동의 축복자로 불러주시고 전도운동의 서밋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 모든 조장들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또 개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모든 의감의 조제에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밖으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4시의 축복 25시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이며 땅에 떨어지지 않냐는 참된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세계의 보고마에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옵나이다 아멘